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팬데믹 동안 뉴욕시 식당들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던 5개의 식당 가건물에 대해 뉴욕시가 일정한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마련합니다. 식당 운영을 중단하면서 버리고 간 가건물부터 노숙자나 행인들의 쉼터로 이용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자 뉴욕시가 규정을 만들어 조건에 부합하는 설치물만 영구히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카네기 홀이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지 19개월 만인 6일 밤 처음으로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밤 카네기 홀은 공연이 재개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티켓 소지자에게 무료로 샴페인도 제공했습니다. 7일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받고 대사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받았다면 한국 내에서도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 내 보건소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의상인 초록색 운동복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456번과 067번을 단 운동복이 인기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치폴레가 진행한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인플루언서가 미국 50개 주를 50일간 돌며 치폴레 음식을 매일 먹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시에서 팬데믹 동안 완전 셧다운을 했었잖아요. 사실상 식당 운영 같은 경우에는 투고나 배달이나 이 정도만 허용이 됐지 실내 안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그때 등장한 게 무엇이냐면 식당 바깥에다가 가건물처럼 그러니까 옥외 식당을 차려놓고 거기서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외, 야외에서는 손님들을 받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 밥을 먹는 건 가능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뉴욕시의 도로나 인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았지만 그 곳에다가 어쨌든 가건물을 만들어서 야외에서 손님을 받는 식으로 그래서 그 정도 손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픽업하고 딜리버리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죠. 물론 지금은 실내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게 이제 봄부터 다 풀렸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만 아직도 그 옥외에 만들어 놓은 가건물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하지 않는 손님들은 그 야외에서 밥을 먹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뉴욕 시내를 돌아다니면요. 메나탄 뿐만 아니라 뉴욕시 각곳을 돌아다녀듯 보면은 식당 밖에 이제 옥외 식당 가건물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이 많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운영이 되다 보니 또 이제 실내에서 식사가 가능해지다 보니 이 바깥에 설치된 이 가건물들의 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시가 이제 이 가건물에 대한 이 밖에 설치된 옥외 그 식당에 대한 그 설치물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요거에 합법적으로 영구적으로 그 기준에 부합하는 건물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개 대중 참여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운영 개혁과 규정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내년 봄에 발표될 예정이고 옥외 시설물 설치 신청은 내년 말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옥외 설치물에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이제 우선은 가장 먼저가 뭐냐면요. 노숙자들이 밤에 이제 식당들 문 닫고 이제 영업을 안 할 때 몰래 와서 이제 옥외 그 설치물들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노숙자들이 밤새 못 지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식당이 팬데믹 동안 어려워서 식당 문을 아예 닫은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설치한 가건물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그냥 식당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관리할 사람도 없고 마치 또 새롭게 만약에 그 식당에 새로운 주인이 왔을 때 본인들은 원하지 않을 경우 이거 처리할 게 너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자 이제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요. 이 건물을 해놓은 게 물론 식당처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테이블을 놓은 곳도 있지만 뭐 간단한 테이크아웃하는 그런 식당들에서 만들어놓은 가건물 같은 경우는 마치 그 버스 정류장 부스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냥 거기가 마치 뭐 이렇게 쉼터? 그런 것처럼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메란탄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행인들이 그냥 자기들이 커피 마시려고 친구들 만날 때 그냥 거기 잠시 들려서 같이 친구들하고 커피를 마신다거나 음식을 먹는다거나 특히나 이제 문을 닫고 식당들이 문을 닫고 밤사이 이제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같이 모임을 하거나 음식을 먹고 그냥 쓰레기나 막 지저분하게 음식 흘린 것들 그대로 두고 간다는 거예요.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숙자들이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식당 찾아와서요 그냥 노숙자도 아닌데 우리가 밤에 저기서 좀 밤새 좀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좀 허락을 받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이제 그들이 뭐 뭐 마약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위험하죠.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은 허락을 하지는 않지만 이게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뭐 아무나 들어와서 뭐 어떤 행동을 하고 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일부 식당 가건물 같은 경우는 문도 만들고 이렇게 좀 벽이 높아서 안에 누가 있어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사실상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시에 지금 현재 그렇게 옥 외에다가 식당들, 가건물을 설치한 곳이 총 12,000군데예요. 상당히 많죠. 이 12,000군데 중에서 1,200군데는 이제 도로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4,300군데는 인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인도 모두 걸쳐서 설치한 곳이 한 6,000군데 이상이 되고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뉴욕시에서는 뭔가 그동안은 팬데믹 동안 급하니까 그냥 유지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뭐 규격 뭐 그리고 어떤 옥외 건물에는 어떤 설치들을 하면 좋으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 규정에 부합한 곳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 철거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5개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든대요. 왜 아니겠어요. 그걸 뉴욕은 사실 뭐 그런 쓰레기 같은 거 옮기는 것만은 다 돈이거든요. 근데 철거 비용도 많이 들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식당이 너무 안 돼서 장사 안 돼서 그냥 문을 닫고 그냥 가건물도 방치한 채 그냥 사람들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뉴욕시가 사실 이런 곳들에 가건물을 처리하는 거를 직접 나서고 있고 지금까지 한 19개 정도 철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결국 뉴욕시 교통국하고 청소국이 나서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겨울철에는 이 옥외 식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춥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뭐 담요를 덮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난방기구는 사용을 못하게 했거든요.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식당들은 올겨울에 만약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거면 뭐 히터, 전기시설 어떻게 설칠 여부 이런 것들도 좀 빨리빨리 발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옥외 식당들을 운영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걸 얼만큼 더 투자할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좀 뉴욕시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도 했다고 합니다. 메트로폴리탄도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지금 뉴욕시 브로드웨이 극장들도 문을 열고 이제 공연을 시작했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인가 싶어요. 카네기홀. 카네기홀도 마침내 6일 밤 처음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이게 무려 문을 닫은 지 19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가장 늦게 카네기홀이 문을 열었는데 오프닝 나이트 갈라에서는 이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맨, 번스타인, 슈스타코비치의 작품을 연주를 했고요. 카네기홀이 문이 닫은 게 작년 3월 13일부터니까 이게 19개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네기홀 최고 경영자이자 이제 이술감독인 클라이브 길린스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 6월 30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무려 71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그 이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끝나는 회계연도에는 요거보단 약간 적었다. 710만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손해를 본 거죠. 공연을 한 번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는 여러 가지 공연을 했겠지만 실제 공연장에서 하는 그 티켓 파워를 이길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이날 6일 밤 첫 공연이죠. 문을 열고 공연에서 한 연주한 곡 중에 하나가 7 o'clock shout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팬데믹 동안 최초 대응제라고 하잖아요. 의료진들, 그 다음에 응급팀들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위한 하기 위한 그런 곡이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발레리 콜먼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작년 오케스트라가 이제 온라인 공연을 전환했을 때 이 곡을 작곡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카네기올이 실제 이제 공연장에서 공연을 열었을 때 이 곡이 연주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네기 다이너에서는 이 카네기올 직원하고 티켓 소지자에게 이날 첫날이니까 무료로 샴페인도 제공했대요. 아무래도 이제 첫날을 좀 축하하려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리고 이날 첫날 공연은 이제 직접 그 카네기올에서 연주가 됐지만 소셜미디어나 또 이런 곳에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아마 유튜브 생중계된 것 같아요. 카네기올에서는 이제 이번 시즌에서 한 100개 콘서트가 계획돼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팬데믹 이전에는 보통 한 시즌에 이제 150개 정도의 공연이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한 50개 정도가 줄어든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카네기올에서도 공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한국을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죠.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이제 이걸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대사관을 방문해서 미리 서류들을 제출하면 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걸 들고 한국을 입국하게 되면 이제 2주 격리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제 10월 7일부터는 이 격리 면제서를 받은 한국 입국자들은 백신 인센티브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백신 인센티브가 그런 걸 거예요. 지금 뭐 한국은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못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백신 접종자들은 좀 더 많은 수가 모이는 걸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도 해당이 되도록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지역의 보건소를 찾아서 본인 명의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 내역 그러니까 우리 백신 접종 받은 그 증명서하고 격리 면제서를 제시하면 한국 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이 등록이 되고 그러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대요. 이게 확인서가 종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로 휴대전화에 입력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하면 이 사람들은 안에서 한국 내에서 모임을 가질 때 가족들과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도 그러면 인원 제한에 걸리지 않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허용하겠다. 해외 입국자들에게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에 한해요. 그 대신 그래서 한국 내에서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화이자, 모더나, 얀센 그리고 중국 백신인 시노팜, 시노팩도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사실 7월부터 지금 자가격립 연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걸 도입하고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할로윈데이에 이제 트리그와 트리트도 가능하고 뭐 소규모로는 하겠지만 어쨌든 가능하고 파티도 열 수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작년에 못했던 걸 그 한을 올해는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할로윈은 상당히 화려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떤 걸 보도했냐면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너무 인기잖아요.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오징어 게임 속에 사람들이 전부 다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있잖아요. 트레이닝복을. 그 초록색 트레이닝복이 이번 할로윈데이 때 아주 인기 의상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요. 이 오징어 게임 의상이 판매하는 게 한 2천 건 정도나 올라와 있대요. 그 판매 셀러가 2천 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 운동복이 현재 한 벌에 한 30불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30달러 약간 비싼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좀 아래 위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또 의상을 자체 제작해서 입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걸 뭐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제작하는지 이런 영상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네요. 사실은 뭐 스타워즈나 마블 의상 이런 게 사실 그동안 할로윈 의상이 인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오징어 게임에 초록 사람들이 또 이게 오징어 게임 안 본 사람들은 왜 초록색 옷을 입고 다니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정재 씨 주인공이 이제 456번을 달고 있다면서요. 오징어 게임 속에 제가 아직도 못 봐서 이걸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으나 그래서 이 456번을 단 운동복 그 다음에 정호연 씨가 연기하는 이분도 강세벽이라는 그런 인물을 연기하는데 이분은 067번을 달고 나오는데 이 두 번호가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초록색 그 운동복에는 번호가 안 달려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번호를 직접 운동복에다 새기는 어떻게 새기나 이런 영상도 올라와 있다고 그런 것도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초록색 운동복은 거기에 이제 참가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고 그 다음에 그 경비원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고글 까만 거 쓰고 제가 보기엔 핑크색 같은데 이걸 오렌지색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주황색?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이상도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가면은 3D 프린터로 오징어 게임 가면 만드는 법 이런 걸 하는 영상 조회수가 무려 14,000건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안경을 3D 프린터로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이 정도까지 지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는 올해 할로윈 때는 초록색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오징어 게임 덕분에 지금 구글에서요. 한국의 원화 환율 검색이 급증했대요. 이건 박스 비즈니스가 보도한 건데 한국의 원화가 구글에서 세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검색된 통화가 됐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리고 검색어, 인기 검색어에도 원화를 현지 통화로 환산하기 이것도 인기 검색어에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보면 이정재 씨가 우승 상금으로 456억 원을 받게 되는데 이 456억 원이 사람들 개념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네 나라 환율로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그 검색이 구글에서 지금 엄청 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456억 원이 얼마냐. 이게 달러로 하면은 어느 정도나 되죠? 달러로 하면 약 3816만 달러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유로로 하면 3,302만 유로 일본 N화로 약 43억 N 중국 위안화로 2억 4,653만 위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각 나라의 통화로 어느 정도 되느냐 이 456억 원이라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달러가 원화로 얼마지? 이런 환율은 많이 해봤어도 우리 원화를 이런 다른 통화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인기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그만큼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런 소식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여러분 그 멕시칸 음식 체인점이죠. 치폴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한데 이 치폴레 음식을 이제 조지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인데 미국 50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50일간 그러니까 50일간 50개 주니까 한 주당 하루씩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0개 주를 50일간 돌면서 이 치폴레 음식을 매일 먹은 영상을 틱톡에 올렸는데 이게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와이어트 모스라는 사람이에요. 친구 두 명과 함께 50개 주에서 치폴레를 먹기 위해서 50일간 18,000마일 이상을 횡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도 하고 수천 마일을 그 다음에 아홉 번이나 항공기도 갈아타면서 이 50일간 50개 주를 다 돌아다닌 거고 각 주에 치폴레를 먹어서 그 영상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이제 틱톡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하면서 더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 이거를 한 게 개인의 의지로 했다라기보다는 치폴레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론칭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인데 요즘에 그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개념이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 크리에이터를 이용한 뭔가 컨텐츠를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 그런 경제 활동들이 있었죠. 그치만 예전에는 어떤 큰 기업, 미디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그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뽑진 않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쉽지도 않았고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요즘에는 이게 유튜브라는 게 생기고 틱톡,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1인, 개인적으로 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하이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컨텐츠로 인해서 인기를 얻고 그 인기를 얻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홍보에 나서는 겁니다. 치폴레도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이번에 이 행사를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치폴레가 실제로 치폴레 크리에이터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론칭을 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든가 슈퍼팬, 치폴레 팬들이죠. 이렇게 함께 마케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또 마케팅의 하나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50개 주를 5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내가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겠다 이런 거는 본인들이 어떤 생각해 낸 거겠지만 그 장을 마련해 준 건 치폴레였죠. 치폴레와 이 크리에이터가 만나서 어떤 홍보를 극대화하는 요즘에 기업이 홍보를 하고 마케팅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이 스스로 자기의 영상을 홍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크리에이터들도 이 기업들과 손을 잡고 뭔가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이 틱톡의 스타 뉴턴 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포함해서 14명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번에 이 치폴레가 치폴레 크리에이터 클래스라는 걸 론칭하는데 창립 멤버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승해 한 모스가 15번째 멤버로 합류를 했는데 그래서 이 15명이 경쟁을 한 거죠. 그중에서 이 사람이 50개 주를 5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먹는 영상이 1등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하고 이 사람들도 좋은 거죠. 그럼 모든 비용이나 이런 건 치폴레에서 지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그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인기를 또 얻을 수 있고 돈과 부와 명예를 다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치폴레뿐이 아니에요. 디즈니도 그렇고 홀리스터라고 해서 기업의 의류 기업이죠. 이런 모든 유통 기업들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를 직접 본인들이 양성도 하고 크리에이터와 서로 합작으로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크리에이터 이카노미라는 거 이 개념이 달라졌고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과 컨텐츠 제작자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흐름들을 굉장히 이제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2005년에 유튜브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리고 2007년에 이제 처음으로 아이폰이 등장했죠. 스마트폰이 불과 한 얼마 됐을까요? 한 15년? 16, 7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이상 유튜브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전 세계 22억 명 스마트폰 사용자 전 세계 인구 절반인 39억 5천만 명 이 정도니까 지금 사람들은 영상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모든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있고 이걸 플랫폼으로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저희들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생산하고 전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사실상 그런 크리에이터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틱톡이라는 거는 또 짧은 영상으로 사람들이 올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인기가 높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어느 날 재미삼아서 사람들이 틱톡에다가 자식이 막 춤추는 영상을 올려요. 근데 하루 만에 자기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막 60만 뷰 몇만 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어? 내가 별거 아니게 그냥 올린 영상인데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영상을 올리겠죠. 그리고 뭐 자기가 지금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했건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죠. 어? 내가 이 분야에 새롭게 개척을 해서 일을 해볼까? 라고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더 이 컨텐츠를 개발하고 내가 어떤 걸 해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시작들이 이런 계속해서 이런 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이 이제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이런 일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 이런 달라지는 크리에이티브 이카노미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